그냥 밥 먹을 것 같습니다. 오! 나이스! 우와! 이걸 쏴야될 지네. 아우 씨, 오늘 너무 잘 되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 아, 킹판만 더 할까? 아... 아, 잘 될 때 해야 돼. 그럼 그름에 두 판만 하고 갈 거야? 아, 롤 이거 아주 그냥 의물이라니까. 어? 조금만 하고 갈라 하면 또 잘 붙여줘. 아, 이러면 또 안 참지. 한 판 더 해줘야지. 터빈에. 또 정글이네, 어휴. 어, 야, 잠깐만. 귀신같이 티무늬. 귀신같이 불안해졌는데? 안녕하세요. 삼룰룰라. 어, 야, 잠깐만. 약간 분위기 안 좋다, 잠깐만. 아... 킹판만 더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일단 알래야지, 뭐. 우리 원들은 뭐 해줄까? 사미라 밴 안 됐는데? 사미라 어때? 어, 징글쓰도 아프지 않아? 근데 탐 루루가 약간 조합 파괴자인데? 아, 루루 에반데? 아... 이거 괜찮냐, 이 판? 아, 귀신같이 조합 안 좋아지네. 알래야 고이야. 루루가 템트리를 어떻게 갈까? 그게 좀 걱정이네요. 근데 뭐 내가 탱해주고 유출폿 하나 있다 생각하면 되지, 뭐. 내시어 간다고, 루루루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설마 AS루루 하겠어? 에받지, 그러면. 근데 만약에 AS루루루 했을 거면은 딥콩이나 치속이나 뭐 그런 거 들지 않았을까요? 콩콩이 안 되고? 그래 피해주고, 그래 피해주고. buff! 왜 너가 맞지? fuuuh! 하야. 빡세다 빡세. awe awe awe. felia! 님 힐, 게nee 느려요.. 잡으면 이득이야. 잡을 수 있어... 나이스! 흩어쩩 just Geeorch 근데 우리는 서포트 중이고 저쪽은 원딜이 주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 저쪽은 원딜이 좀 CS 손해를 받잖아. 그쵸? 나 3렙돼야 근데 이닛이 제대로 걸 수가 있어 나이스! 아주 좋아요 아 너무 쉬워 뭐야 너무 잘해 알린은 또 제가 지난 시즌에 이걸로 플레이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이 있죠 근데 징것사 아직도 집 못 간 거 좀 에반데 나도 끊을 걸 그랬다 안묢他們 구독자 이거ol걸 그랬나 목차역 이예야 오 근데 스웨인 어디갔지? 아 저기있네 아 이런이런 근데 이랠리아에 와가지고 빡! 비에고도 있네? 뭐 이거 그냥 빼라 내가 뺄게 미안해 아이고... 아 이거 리신으로 변해가지고 오는 거 봐라 오오 이거를 각을 주는 건 좀 에반데 케이라? 케일 방금 귀환하자마자 또 죽었네 오오오? 아니... 근데 전반부터 1회를 왜 이렇게 키우냐 쇠인 어디 갔지 근데? 못 먹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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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칸만 하고 빨리 빼 내가 내가 이거 갈게 넌 너도 촥! 아 나 근데 그건데 빡! 아이고 씨 오 나이스 아이고 육랩이었으면 역갱각도 좀 봤는데 육랩이 너무 멀었어 육랩 언제 돼? 으헤헤헤헤 의외로 루루가 잘하고 있고요 루루가 그리고 슈레리네 맘에 듭니다 뿌! 아이고... 잡자 나이스! 나쁘지 않아 아닌가? 나쁜가? 흐흐흫 6개월 아닌데요 5개월인데요 오! 카이사가 안 한대 자 저거 뭐야 스윙덕 가서 죽었네 일단 이거 조금만 터뜨리고 미드 좀 갔다올게 징크스 우리 징크스 어디 가지 말고 거기서 얌전히 폭을 먹어 알았지? 아니 뭔 일이야 자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그래서 카이사가 오시겠다 2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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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2회 뭔바이야 아아 자 그냥 궁 쓸게 아 궁을 지금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썼어 야 룰루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잡냐 이거 무철 열 샵 오우ARD 이 load 이God 어解 우리 징크스가 제압킬 먹었어요 아주 좋아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빠요 x3 아이고 나 마나가 없어 미안해 나 갈게 근데 카이사 안 한다면서 개을심이 하네 우리 딜이 없어 우리 딜이 지금 케일하고 징그스 밖에 없는데 애초에 조합이 무조건 잡아야 돼 나이스 이거 또 잡아 못 잡나? 아이야 나 죽을라 오! 맞다! 룰루지! 불타! 나이스! 와 나 짱 커! 겁나 커! 집에 갈래 그래 우리 루루도 저 W 있잖아 우리도 어거지 킬 낼 수 있어 꺼지 말라고 루루가 이렐 변이 걸고 나도 이렐한테만 다 갖다 박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와 이거 시야 다 먹겠네 진짜 기절 먹여놨어 어 아니 나 안 먹었네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야 까비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용만 앞으로 잘 챙긴다면? 용도 사실 바람용이라 상관없긴 해요 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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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긴 하겠지 설마 나이스 저거 밀어놨는데? 이쪽에 비해고 이쪽에 있어요? 어 아래쪽 있네? 이거라도 먹어라 아이고 씨 어 어 욕만 먹고 개소내인데? 이거 징크스가 진짜 일로 돌 게 아니었는데 어 얘 계속 여기 믿는다 던지는 척하면서 참 열심히 하잖아 이 친구 나이스 어 귀염둥이 나이스 아 역시 팔체배는 귀염둥이가 약이지 저희는 오래가 인지 저기 계살이 맞죠? 어디 나이스 헤헤 en이 근데 그런데 이런 배로온을 금요일 since honest 어 오~~~ 오케이! 루루가 저거 막아 윽웨젤 Wait 벌써 오세요 이 옆나봐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아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끙어 아이구 솔라리 야 이거 클났다 어? 아니야.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나이스! 아유 좋아 좋아. 날 물면 안 되지. 리끼를 함으로써 이제 역할을 다 한 거지. 그래 탑을 깎아볼까 우리? 어 이렐레레 잡아보자고?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님 슈렐! 아이야 멈춰! 오! 이걸 들어가네! 오케이! okay 님 슈렐! 반응 깨느렸군요? 오케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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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탄다 탄다 탄다. 기절 먹이긴 했는데. 그만만 간다. 오케! 와아! 아아아아아아 허헤헤헿 오케이예이 오 루루까지 있으니까 절대 안주고 루루야 의심해서 미안해 루루좋네 잘한다잘한다 여기을 깝쳐잇씨 어 기결 나이스 오하하하 겁나쎄 하하하하 그냥 밀어버리네 오와아 야 케이 잘 컸다 오이 죽었네 오케이예이 야 오늘 팀은 개좋아 진짜 팀은 좋지? 그래도 갈거야? 파티너 스트리머? 오늘 좀 좋은데? 이걸 이겨? 근데 알리가 진짜 좋긴 한 것 같아 이 조합에 만약에 알리가 아니었다? 그러면 좀 힘들긴 했었을 수도 아 재밌다 오늘 롤은 오늘 롤을 두판만 하기로 했단 말이야 진짜 그래 이제 시작하면 지금 가면 내일 팀은 바꿔버린다 이거는 팀은의 문제가 아니라 픽의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 알리하니까 귀신같이 또 3연승하는 것 봐 와 4연승했어 알리로 갑자기 갑자기 알리로만 이렇게 4연승하니까 좀 좀 수상하다 그쵸? 겁나 꼬라박다가 갑자기 알리로 4연승하는 거 좀 전적 수상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